저스턴 텐 미니 그냥 10분 여러분 저희 새로운 콘텐츠가 시작됐습니다 자 바로 뭐 약간 토크? 토크쇼 같은 느낌으로 뽑을 게 있는데 그걸 뽑아서 그 주제로만 대화를 하는 그런 콘텐츠라고 합니다. 한번 그럼 뽑아볼까요? 레고. 하나. 과연. 아 Q&A? Q&A. 서로 궁금했던 거. Q&A. 우리도 아직 어사라서. 혹시 궁금한 게 있을까 싶은데. 궁금한 거 있어요 시영 씨? 이거 먹으면서 해도 되죠? 형 자전거 언제 타봤어요? 4발 자전거 포함이야 아니면 2발 자전거야? 2발 자전거. 2발 자전거? 초등학교 1학년 때 탔던 거 같아.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타가지고 맨날 그거 자전거 타고 학기도 돌아다니다가. 아 학기도 가고. 갈색 띄었어 나 갈 띄었어. 아 저 풍 띄었어요. 그 말 안 들으면 엎드려 뻗쳐 해가지고 죽도를 막고 그랬어. 저 발바닥만 왔어요. 응. 제일 잘해주는 형이 누구야? 나 말하지 않아도 돼. 잘해줘요? 형만 알아야 돼요? 어? 나 말하지 않아도 돼. 나 아닌 거 알고 있어. 어.. 아 당연히 동평이죠. 아휴.. 너 진짜 벌써부터 사회생활이 어떻게 하면 어떡해? 근데 다 잘해줘가지고 딱히 한 명은 못 골라야. 우리 그거 하자. 우리가 계속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뭔가 조금 뭔가 우리가 이렇게 좀 그렇잖아. 낯간지럽기도 하고 하도 맨날 붙어있으니까 질문할 것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스태프들한테 물어보자 Q&A. 우리가 그 Q&A를 받고 대답해주는 거지. 왜냐하면 조금 더 팬분들의 입장에서 궁금한 걸 얘기해주실 수 있으니까. Q&A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관객분들 Q&A 질문 타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궁금한 거 있는 사람 차차 손 들어주시면 됩니다. 어 네 거기 네. 형 입장으로 어떻습니까? 형 입장으로서 좀. 아쉬워하는 것 같아요. 아니 아니 아니. 막 몰래 막 자기가 막내였는데. 아니 아니 아니. 아니야. 유빈이는 정말 참 바른 아이인 것 같아요. 절 닮아서 바른 아이인 것 같아요. 착하고 상실한 아이. 바른 생활 길잡이 이런 거. 네. 그리고 또 우리 신영 씨나 저에게 궁금한 거 있으신 분들은. 질문을 남겨주세요. 네. 저희는 그러면 이제 또 팀이니까. 또 가족에도 있어야 되고. 어느 정도의 그런. 좀. 뭔가 가족 같은 분위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는. 비즈니스로 지내면 안 되잖아요. 이제. 어떻게 보면 가족들보다 더 같이 있는 시간이 많으니까. 그래서 가족애를. 우정을 나누고 있죠. 가족애. 우정애. 막 이런 걸 나누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뭐. 한숨을 쉬어도. 아. 제가 지금 무슨 고민이 있구나. 하고 이제 안 건드는. 그런. 그치 그치 그치. 그런 캐치는요. 그런 게 필요한 거죠. 그런 거를 연습하고 있어요. 씻는 순서. 저희가 일단 화장실이 두 개가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일곱 명에서. 세 명은 이제. 그. 저희 작은 방. 저랑 수영이랑 작은 방을 쓰거든요. 그 화장실에 이제. 누가 올지는. 누가 올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거기에. 세 명에서 쓰고. 그리고. 나머지 네 명이 이제. 금방. 응. 방에 있는 화장실을 쓴단 말이죠. 그래서 저희는 거의 가위가위보는 안 하고. 그냥. 자연스럽게. 누가 들어가면 씻는구나. 다음에 내가 씻어야겠다. 이러고 그냥 뭐. 내가 씻고. 그런 거. 그냥 서로를 좀. 배려해주죠. 저희는 완전. 진짜 가위가위보. 무조건 가위가위보. 가위가위보에 목숨을 걸었어요. 아니 어제. 진짜 너무 웃겼던 게. 준혁이 형이 편의점 갔잖아. 근데 이제. 뭐 너랑 상민이랑 가위가위보를 해서. 네가 이겼으면 네가 먼저 씻잖아. 그러면 이제 준혁이 형이. 자기가 맨 마지막에 씻어야 될까 봐. 그게 싫어가지고. 막. 부랴부랴 전화까지 해가지고. 야. 너는 내가. 내가 가면은 나랑 가위가위보 해야 된다. 시영이가 먼저 씻고. 단빈이는 나랑 가위가위보 해야 된다. 그러면. 그걸 저한테 전화할 수 있잖아. 아 그래? 너한테 전화했어? 두 번째 가위가위보 해야 된다. 두 번째 무조건 나랑 가위가위보 해야 돼. 안 하면 나 서운할 거 같아. 음. 일단 이. 다섯 명 방이 진짜 그냥. 아예 그냥. 안 일어나고. 저희 둘은 그냥. 쇼영이랑 저랑. 저 같은 경우에는. 뭐. 그냥. 일어나서 쇼영 씻고. 뭐. 쇼영 씻고 나오면 내가 시설로 가고. 뭐 이런. 근데 쇼영이 진짜 잘 일어나던데. 맨날 저 깨워줘. 오. 네. 그리고 또 궁금하신 분은. 지금 바로 손 들면 됩니다. 지금 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토크쇼가. 아 네. 시간이 없어.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 또 다음 코너로 넘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거기. 빨간 후드티 쓰신 분. 와우. 데뷔하면 하고 싶었던 콘텐츠. 저는 그거. 산속 같은 데 가서. 서바이브. 아. 물감총. 그런 거. 와. 그거 재밌지. 난 그거 하고 싶어. 난 하고 싶은 콘텐츠가 너무 많아. 일단 패러글라이딩 콘텐츠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약간. 뭐라고 해야 되냐. 가죽공방 이런 거. 단지 만드는 거. 우리 단체 반지 만들고 이런 거. 그런 거랑. 그리고. 콘텐츠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 저는 그것도 하고 싶어요. 출발드림팀. 아. 딱하고 그 장애물. 그러니까. 진짜 하고 싶어. 아 난 진짜 잘할 거 같은데. 콘텐츠는 정말 무수히 많죠. 여행. 제주도 여행 가고. 와. 그런 거. 빨리 좀 괜찮아져야 될 텐데. 건강해져야 될 텐데. 네. 또 다음 질문. 이제 기회가 별로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손을 드시는데. 선착순으로 할게요. 먼저 드세요. 하나 둘 셋 하면 드는 거예요. 하나 둘 셋. 오 네네. 거기 맨 가운데 뿐. 오늘 저 매추. 오늘 저녁. 라면? 라면? 너 라면 좋아해? 라멘 좋아해? 저 라멘. 난 라면 좋아해. 음. 음. 저는 오늘 뭔가 치킨이 먹고 싶어요. 저희 매니저 형이 시켰던 치킨이 너무 맛있거든요. 싸고. 팬들에게 뭘 잘 해보고 싶냐고 여쭤보십네요. 저는 하이파이브를 되게 하고 싶어요. 왜요? 왜냐면. 이게 원래. 박수를 치면. 기분이 좋아했잖아요. 다른 사람과. 다 같이. 와. 기분 너무 좋다. 기분 좋죠. 응. 아. 그리고 저는. 음. 일단은. 콘서트를 하고 싶어요. 팬 콘서트. 그래서 이제 같이 소통도 하고. 그리고. 무대도 보여드리고. 그리고. 1층이랑 2층이 있다면. 네. 그런 거 해보고 싶어. 1층 소리 질러. 아. 2층 해보고. 3층. 4층. 5층. 그렇게 해보고 싶습니다. 아니면 난 그런 것도 해보고 싶어. 둘이 같이. 단둘이 뭔가 여행가는. 아 맞아. 그런 거 해보고 싶어. 뭐 그런 거. 제주도 여행 이런 거. 어때? 좋아요. 3박 4일. 외딴섬. 외딴섬? 광 갈까? 아니면 보라카이. 나 하와이 진짜 가고 싶었는데. 스케일 커지는데요? 아니면 제주도 2박 3일 어때? 둘이서 제주도 여행 아니면 그거. 둘이서. 그거. 그런 거. 약간 캠핑. 캠핑. 솔직히 뭐하고 싶어? 캠핑? 캠핑. 캠핑으로 하겠습니다. 만약에 C형이란. 편하면서도 조금 불편한 사람? 편한데. 불편한데. 편한. 그런. 이런 사람을 찾아볼 수 없을 것 같은데. 뭔가 살면서 되게 드물 것 같아요. 이런 사람을 만나기가. 이렇게 좋은 사람을 만나기가 드물 것 같은데. 그래서 뭔가 뭐라 해야 될지. 되게 편한데. 조금 어색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뭔가 옛날부터 그런 게 좀 있었어요. 연습생 할 때부터. 뭔가 그때는 눈치를 많이 보고 살아가지고. 다가가지도 못하고. 얘는 더더욱. 얼어 있던 애라서. 박시영에 대해서. 정가요? 약간 비슷한 건데. 편할 땐 진짜 편하고. 뭔가 어색할 땐 뭔가. 왠지 모르게 어색한. 그런 느낌이 드는데. 저의 부족함을 약간 채워주는. 그런 느낌이 든 것 같아요. 약간 제가 말을 잘 못할 때. 제가 혼자 못할 때. 그럴 때. 옆에서 도와주세요. 그래요? 좋은 형이네요. 좋은 형이죠. 약속. 약속? 약속해줘. 너무 잘 보인다. 약속? 약속. 약속하겠습니다. 끝. 내용을 써볼까요? 나 박시영. 손동표는. 나. 박시영. 손동표는. 2021년 안에. 2021년. 네. 꼭. 꼭. 캠핑을 하겠다. 캠핑을. 하겠습니다. 꼭. 꼭. 단둘이. 캠핑을 하겠습니. 다. 남. 지. 예. 박시영. 인. 손동표. 오케이. 네. 저희 이제 다음 콘텐츠는 치킨 먹방이거든요. 여러분. 기다려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Q&A 시간을 가져봤는데 어떠셨나요? 시영군. 정말 알아가는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좋았어요? 네. 저는 뭔가 일단은 맛있는 간식들이 너무 많아서 행복했고요. 그리고 이렇게 뭔가 진솔하면서도 조금 뭐라야될까 재밌는 시간이라고 해야되나? 그런 시간을 가져본 것 같아서 시영이랑 단둘이. 그런 시간을 가져본 것 같아서 너무 행복했고 그리고 약간 소원 성취를 해주는 느낌이 없지않아 있는 약속. 너무 감사합니다. 조스텐 미닛. 그러면 안녕. 그냥 10분. mant bald 만났을 때. 잘 못하고 이제 wasn ETktor".